이번 동영상 보시는 것은 같은 취목 중에서 더 간편하고 더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취목 기법을 보여드리고요 이런 거는 그 장미 기뜰하게 늘어선 그 장미 높이뛰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높이뛰기 할 수도 있고 더 쉬운 거는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휘무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취목의 그 일종이죠 저취목 아 근데 저취목 그러니까 저는 공중에 흙을 매달아서 할 수도 있고 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더 쉬운 거는 땅에 휘무지 형태로 묻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칼집을 내고요 칼집을 비스듬히 내고 그 비스듬히 낸 데다가 비스듬히 낸 데다가요 비닐 필름을 끼워 넣든가 종이상자를 종이컵을 잘라가지고 그걸 넣든가 그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시연을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동굴성 수종에는 어느 거나 다 됩니다 동굴성 수종이에요 그리고 동굴성 수종이 아니어도 마디가 많은 것들 응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여러 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환상박피를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잡고 있는 쪽이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줄기 그래서 여기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요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저는 종이컵 잘라서 했어요 종이컵에 여기 비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마디 두고요 이 아랫부분 그 다음에 여분으로 둔 한 마디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서 다시 코팅된 종이를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이라면 내리시고 요 부분에만 흙을 올려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이게 공중에 떠 있다 하면 우리가 취목했을 때 했던 것처럼 여기다 흙을 해서 싸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원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원활하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한 줄기 가지고도 몇 십 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땅에 붙여서는 더 쉬우니까요 네 요 원리입니다 네 으름동굴 아래에서요 안아진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개 정도를 할까요 다섯 개 정도를 할 건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잘 쓰니까 그냥 종이컵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을 잘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면 종이컵으로 하시든가 비닐 좀 두꺼운 필름으로 하시든가 하는데 비닐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게 잘라 놓은 건데 이 잘린 상태가 더 이상 붙질 않아요 그 비닐 때문에 근데 요 종이컵 안에는 아주 얇은 비닐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요거 가지고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간 연필 정도 되는 것 같기에 좀 원활한 거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그 가지 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데 그 카드란 거는 이 입자루 아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종이 그 종이 겁 끼기 좋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고자면 고리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나면 아무 쪽이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쪽이나 편한데로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을 해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땅에서 가까운데 요게 이제 묻힐 거니까 묻힐 거니까요 이 종이가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땅에 묻혀야지 되니까 가급적이면 아래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요 상태 요렇게 두고 흙을 덮어도 되는 거야 간단하게는 흙을 덮어놓으면 이게 휘무지의 일종 플러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니까 요 방법으로 하면 이게 안 붙으면서 뿌리도 휘무지 때 보다 훨씬 더 빨리 내리는 거죠 확실하게 내리고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2컵의 안쪽이 위쪽으로 가겠어요 위쪽으로 가겠고 요렇게 찔러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흙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흙을 항상 앞둬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 이제 더 흙을 채워줘야지 되겠죠 네 두번째 것도 중2컵 네 자른 거를 끼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렇게 채워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두번째 끝났고요 세번 네번 다섯번째 거 가겠습니다 네 세번째 보시면 절단면이 절단면이 되게 길죠 이게 줄기가 가느니깐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질을 좀 전에 두 개 했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했어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쪽 본체 있는 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가느니깐 요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찔러 놓고요 찔러 놓고 내려가지고 흙을 채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뿌리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희무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리고 확실하게 내리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지금 9월달 됐으니까 내년 봄에 떼어내도 되죠 내년 봄에 봄밭에 어디 정식할 때 이렇게 떼어내서 잘라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나는 것도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죠 네 네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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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커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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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주 색상 좋은 보라색으로 싹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홍화대실 얼음의 특징은 일반 얼음은 벌어지는데요 다흘되면 이건 벌어지는데 이건 안 벌어져요 크기가 상당히 크답니다